한이와 양재웅이 열애를 인정한 이후 처음으로 커플 사진을 공개하며 애정을 과시했다. 한이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공개 열애를 시작했다. 당시 두 사람은 연애 사실을 인정하며 2년째 교재 중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한이가 10세 연상 양재웅과 찍은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텔레톱이 머리끼를 쓴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알콩달콩한 연애를 자랑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양재웅은 10세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아 여자친구 한이를 위해 텔레톱이 머리끼를 착용했다. 한이와 양재웅은 거리낌 없이 연인 사이임을 밝히며 애정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무엇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낸 것을 인증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